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결심했나요? 하이! 진짜 오랜만이죠? 아닌가? 저는 지금 촬영을 하러 가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밥 먹었어요? 다들? 오랜만에 댓글 요즘은 요즘은 준비할 게 많아서 포스트 준비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촬영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오늘 뭐 먹을까요? 오늘 약간 맛있는 거 먹어야 할 것 같은 날씨인데 댓글 좀 볼까? 몸보신 몸보신 하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물 엄청 해물찜? 해물찜? 먹고싶어 사실 제가 먹고싶어요 말레이시아에 오세요 가고 싶은데 냉면! 냉면 너무 맛있죠? 비빔냉면에 육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죠 오늘 저 혼자 약간 여름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삼계탕 맛있죠 삼계탕 맛있죠 삼계탕 맛있죠 오 예능 너무 재밌어요 최근에도 인천가서 촬영하고 왔는데 정말 꿀잼입니다 오늘 촬영 잘하고 올게요 여러분 밥 많이 많이 먹고 오늘 하루도 힘냅시다 안녕 빠이빠이 절댓 잠이 굿 어린 tra의 이런 소고기